어디 빌어버리려고 갖다 놓고는 사람 마음 졸이네, 마음 졸여. 굉장히 궁금합니다. 갑자기, 갑자기. 감기해서 왔는데. 바짝 찍었나. 입성한 게 정말 오래 한 말입니다. 엄마가 보낸 거야? 엄마가 보낸 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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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? 아 이게 누구예요? 진짜? 해볼까? 예쁘다. 예쁘다. 표정이 벌써 안 좋은데? 아유, 이빨아. 저번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게 됐었는데 그때 쌍둥이들까지 셋을 다 띄워놓고 여기 왔더니 아내가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힘든 것도 조금 덜어줄 겸 해서. 엄마. 오, 좋아. 오, 응가. 네. 아이고, 힘든데. 뭐 와. 오, 맨날 내 이혼해? 뭐야? 오, 맨날 내 강아지 웬일이야? 어떻게 갑자기 오셔? 오, 맨날 생각도 안 했는데. 몰랐어.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랬었잖아. 야, 우리 강아지 잘 왔어. 아이고, 우리 새끼가 왔어. 어이구, 늦어서 왔는가. 오, 참 반갑습니다. 이거 봐봐요. 응, 뭔데? 이거 자린차에서 이거. 응. 여기에 가방이. 가방 끌려볼까? 이거 책도 가져올게요. 공부하려고? 네. 잘 있었어요. 어, 잘 있었지. 밥 먹어야지. 이야, 우리 이혼아. 여기서도 공부하려고 왔구나. 공부하려고? 어머, 참. 밥을 먹어요. 엄마. 이거 딴 거야? 내 얼굴도 한번 봐주지. 아, 질포하네요. 어, 살쪘어. 이거 선물하려고. 언니도. 이만치고 놔뒀어. 이따 제 전처럼. 아, 진짜 섭섭해하네. 유, 밥 먹어요. 어댕 먹어, 어댕 먹어. 어댕 먹어. 지금 저희 집에서도 조금 그렇거든요. 아, 외로우냐, 외로우냐. 여기가 저도. 유야. 새우, 새우 구워먹자. 유야, 우리 옷 갈아입자. 만세. 오, 대박. 이리 와. 왜?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빨리 봐, 너. 빨리 창피해. 이리 와. 땡큐. 땡큐? 유, 이거 봐봐라. 새우가 막 튀기잖아. 아하. 아하. 오, 고마워. 이거 콩밥 좋아해, 안 좋아해? 좋아해. 우와, 콩 많이 담아줘야 되겠네. 유야, 아빠는 콩밥 좋아해, 안 좋아해? 안 좋아해. 그래. 콩 많이 넣는데? 아빠 준다고? 아... 되게 싫어하는데. 콩밥. 진짜 뭐 그렇게 안 좋아한 것도 많이. 안 좋아하면 빼겠다. 그러니까 말이야. 안 좋아하지 않아. 햄을 해야 돼. 엄마, 유 맵겠다, 반찬들이. 햄 없어, 햄? 햄은 자네가 먹지, 뭐 얘기가 흔히 먹어. 아니, 좋아해. 유야, 햄 먹을래? 어, 아니. 햄은 안 봐줘야지. 그렇지? 먹는 거 그래요, 지금. 봐봐. 이거 봐봐. 없지, 엄마, 햄 없지? 적은 거 먹었냐? 이거, 이거 조그만 거. 하는 얘기는 들은 척도 안 왔어. 잘 먹잖아. 유 뭐 먹는 거예요, 지금? 마늘 먹어. 안 매워? 우리 유는 마늘도 잘 먹어. 아주 그저 어렸을 때는 맨 마늘만 먹고. 고추도 먹고. 파 머리도 먹고. 어머, 어머, 어머. 매워, 안 매워? 조금 맵다. 매워? 아, 그거는. 안 매워. 안 매워? 우리 유는 아주 마늘 좋아하니까. 안 매웠지. 그렇지? 어묵 먹어, 어묵. 먹고. 어묵하고. 고기랑 먹어. 어묵 못 먹을래. 새우. 새우 먹을 거야? 편식하면 안 돼. 편식하면 안 돼. 편식하면 안 돼. 밥 할 때 햄도 좀. 있어, 햄? 여러 가지 햄? 한 번 더 먹지? 두개? 전혀. 네. crosses.